양희정 5초 남았습니다. 사이먼에게 뛰어줬고 시간이 없네요. 아 그러나 버튼은 일단 공을 내줬고 벤슨의 투앤더쿠입니다. 이런 것이 이제 사기를 더 살려주는 그런 득점이 나왔어요. 뒤에도 눈이 있나보네요. 벤슨은 보지도 않고 상대가 어떻게 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몸을 기대받는데요. 와 대단하네요. 김사로. 버튼에게 1연기장 치면 이야 벤슨과 버튼 이번에는 벤슨이 어시스트로 해줍니다. 아 지금 이런 것을 또 받아서 넣으면 굉장히 힘이 나는 거죠. 발맞아 들어왔어요. 그러네요. 축하 자유투가 됐고요. 이제 엔드1이 되면서 축하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장면인데 이야 대단합니다. 벤슨과 버튼 예상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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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자고 안전 solche